멋진 무대 꾸며주신 한영수 씨께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.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대는 8090의 대표 가수. 심시 다 떨려오네요. 아줌마들이 너무 듣고 싶어하는 그 맛. 오직 하나뿐인 그대. 그리움 두고서 가지만 나 홀로 있으면 외로운데 그대의 얼굴을 바라다 보면 정당 얘기를 나눌래. 어디서 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랑은 이렇게 달콤한 것 아쉬움 두고서 가지만 남겨진 시간이 너무 많아 내 인생 모두가 사라져가도 이 느낌 우리는 영원해 어디서 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랑은 언제나 마무란 것 그대여 그 마음속에 이대로 나를 담아둘 수 없는가 그대여 이 아름다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그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왜 이럴때 그대여 영원한 그대여 영원한 영원한 해봐 진짜 내 그래서 그대여 보입니다. 사랑은 이렇게 달콤한 것 아쉬움 두고 써가지 마 남겨진 시간이 너무 많아 내 인생 모두가 사라져 가도 이 느낌 우리는 영원해 어디서 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랑은 언제나 범울한 것 그대여 그 마음속에 이대로 나를 담아놓을 수 없는가 그대여 이 아름다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그대 그대여 그 마음속에 이대로 나를 담아놓을 수 없는가 그대여 이 아름다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그대 우직한 부닐인 그대 그대여 이 아름다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그대 그대여 이 아름다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그대